미촐구가 지난 11일 8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16만 8천여 건 약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미촐구의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.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.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, 자동당 서비스 납부, 인터넷 위텍스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